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진왜란사를 전개해오면서 나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전투만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낸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몇 개 전투는 좀 생략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1593년 6월의 2차 진주성 전투 대혈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전투 이후부터 4년간 당시 조선 그리고 명나라 일본 사이에는 휴전기간이었다. 이 휴전기간에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회담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조선은 배제된 채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휴전회담이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자세히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아주 앞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나라 측에서 회담에 앞장서서 임했던 사람은 유격심유경이라는 인물이었고 일본 측에서는 고니씨였습니다. 실은 두 사람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하기 전부터 만났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한양을 내어주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회담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심유경이 고니씨와 함께 일본에 건너가죠. 물론 명나라 사신 두 명도 따라 건너가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속임수가 들어갑니다. 이 명나라 사신이 황제가 보낸 사신라는 거짓말을 토요토미 히데요씨에게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 명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이라고 착각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씨는 이 사신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구하는 7개의 요구사항을 심유경과 그 사신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7가지 요구사항은 명나라 측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명나라 황제 공주를 일본 국왕의 후비로 삼는다.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의 왕의 정비로 삼는다라고 하더라도 명나라 황제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건방지게 후비로 삼는다. 명과 일본 간의 무역을 재개하라. 감안 무역을 하자는 것이고요. 명나라와 일본 양국의 정권 대신 통계를 서야하는 문서를 교환한다. 가장 용납이 안 되는 게 조선의 사도를 일본에 활약한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건 조선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명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 조선의 왕자 대신 일본에 벌모로 보낸다. 6조 일본은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 대신을 송환한다. 실제로 이 6조 약속은 일본이 지키긴 했습니다. 그리고 7조 조선의 중심이 일본의 영원한 항복을 서약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요토미 히데요 씨의 7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든 심유경은 이걸 그대로 명나라 황제에게 알렸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고니 씨와 함께 다시 조선 땅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고니 씨 부하를 토요토미 히데요 씨의 사신인 양 또 속이기로 하고 명나라 황제에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있는 북경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총사령관이었던 송응창을 만나게 되고 송응창이 야 이 자식아 너 토요토미 히데요 씨의 항복문서를 받아와. 그러니까 심유경은 또 항복문서를 받아오는 척해야 되니까 다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고니 씨와 심유경이 짜고 토요토미 히데요 씨의 거짓 항복문서를 들고 북경까지 가서 명나라 황제 말력자에게 바치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토미 히데요 씨는 아 나의 요구사항이 명나라에 전해졌겠구나. 명나라가 어떤 답을 한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상황이었고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 씨가 항복해 옵니다라는 문서를 받는데 당시 명나라가 토요토미 히데요 씨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자 조선에서 완전히 철병해. 그리고 조선의 두 왕자를 송환해. 그리고 히데요 씨 네가 공식적으로 조선 침략했던 부분에 사과해.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일본에 알리면 역시 고니 씨도 날라가 모기.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끌었던 게 그 4년간의 휴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토요토미 히데요 씨가 아 내가 명나라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고니 씨에게도 속았구나. 막말로 고니 씨에게 속았다는 거 알면서도 토요토미 히데요 씨가 고니 씨를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명나라 황제는 심유경에게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고 당시 그래서 조선의 출정을 주장했던 병부 상서 석성도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고 심유경은 애초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명나 장수에게 붙들려서 목이 잘립니다.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 씨가 아 내가 속았구나. 명나라는 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생각이 아예 없구나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1596년 9월에 압니다. 그런데 정유재란은 1597년 7월에 7천량 회전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10개월 동안에 시간적 공백이 있잖아. 왜 그랬을까요? 아니 토요토미 히데요 씨는 아 명나라가 지금까지 나를 속였구나. 고니 씨와 심유경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건방지게 너희들 다시 한번 내가 침략하겠다고 하고 바로 조선 침략을 다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에 뭔가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토요토미 히데요 씨라고 해서 조선 정벌이 이제는 어렵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 임진왜란을 시작하기 전에는 토요토미 히데요 씨가 조선은 그냥 안중에도 없었고 조선 바로 공격해서 조선의 왕을 사로잡고 조선의 왕을 볼모로 잡게 되면 조선의 병력과 함께 명나라 공격해서 명나라를 다치고 인도까지 점령하겠다는 게 토요토미 히데요 씨의 망상이었는데 저는 이 망상을 가진 토요토미 히데요 씨가 가소롭기도 합니다만 왜 우리 군주 중에는 이런 망상을 가진 자도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아쉽지만 한 번씩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거 조선 전쟁도 쉽지 않거든 솔직히 조선 점령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순신 때문이었습니다. 수륙 병진 작전이 좌절을 맛보게 되면 육군이 아무리 한양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보급이 안 되면 힘드는 거구나 그리고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좋다. 어차피 전쟁 못하니까 남쪽에 있는 우리 일본군 4만 명 본국으로 돌아와 그리고 전쟁을 포기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국의 다이묘들을 협박하고 꼬두겨가지고 조선에 출정시켰잖아. 그리고 막말로 조선을 다 점령하게 되면 조선의 팔도를 각각 나누어서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출정을 시켰잖아. 굉장히 많은 일본군의 병력이 조선 땅에서 죽었잖아. 그런데 임재와서 전쟁을 중단하게 되면 토요토미 히데요 씨 입장에서도 아 전쟁을 이렇게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지가 좀 애매해지잖아. 막말로 여러분 여기저기 다이묘들이 토요토미 히데요 씨에게 고개를 숙였던 거지 동쪽에서 실제로 임지들한테 참전하지 않았던 토쿠가이 이하 세력은 거의 힘이 토요토미 히데요 씨 세력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토미 히데요 씨 입장에서는 당시 전국시대를 통일했다고 하지만 그 통일되고 나서 각 지역의 전쟁이 끝나니까 다이묘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전국시대 통일에 축적된 힘을 외부로 돌리자라는 게 임진왜란이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 씨가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실은 명과 휴전회담이 실패하니까 토요토미 히데요 씨가 조선과 휴전회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도 외교적으로 전쟁을 끝내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명당 유정대사가 그 호랑이 가토를 만나기도 합니다. 가토가 가장 주전론자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죠. 가토와 유정이 만났을 때 이제 가토의 주장과 유정의 주장은 서로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토가 조선인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귀한 보물이 무엇이요라고 사명당 유정대사에게 물어보니 유정대사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일본이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빼앗았길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유정대사가 조선인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보물 이로는 당신 가토의 목입니다. 가토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그런 면도 불구하고 와 당신 대단한 승려군하고 이런 일화가 있죠. 그리고 또 권인시 측과 그 다음 조정대신들 사이에서도 휴전회담이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토요토 미디어시가 조선에게 바라는 건 자기 입장만 좀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조선에서 왕자 한 명만 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항복하는 모양을 취해달라. 조선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아니 사료 잡혔던 이메군하고 순하군을 돌려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냥 왕자 중에 한 명만 와가지고 그냥 항복하는 모양을 취해달라. 그러니까 조선은 못해. 토요토 미디어시가 그러면 조선 조정을 좀 대피할 만한 정승급이나 판서급 인물이 한 명 와가지고 항복한다라고 좀 이렇게 눈치껏 일본인들에게 선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조선은 못해. 너희 두 말 할 거 없이 빨리 경상남도 쪽에 지금 외성 쌓아놓고 있는데 너희 본국으로 물러가고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네가 사죄를 해. 그리고 조선은 당시 일본에게 항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죄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조선의 조정이 가장 토요토 미디어시가 분노하는 건 뭐냐면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했을 때 선정능을 훼손합니다. 성능이 성종의 무덤이고 정능이 중종의 무덤인데 이것들이 성종과 중종의 무덤을 다 열어가지고 성종과 정종의 유예를 가지고 장난질을 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분노감이 용서가 안 되는데 토요토 미디어시의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토 미디어시가 열받죠. 그래서 이 새끼가 알았어. 내가 조선을 다시 침략할게.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때 침략과 정유전환의 침략은 상황이 달라요. 임진왜란은 조선을 빨리 거쳐서 명락까지 들어가자는 생각이었고 그 다이묘들에게 조선의 팔도를 각각 나누어주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군 장수들은 이 땅 강원도는 내가 지배해야 될 땅인 심하지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고 예를 들어서 권위시 입장에서는 평안도를 자기가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평안도에서 그 겨울의 추위 때문에 권위시 부하들이 아니 권위시 세력은 전부 다 규슈 남쪽의 따뜻한 지역에서 건너온 세력 아니야? 그런데 그 평안도 추위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단 말입니까? 이런 기록도 실제로 있습니다. 가장 나이도 많았고 지명도가 높았던 고바야카에게 호남을 주겠다고 했는데 고바야카가 호남 들어가려다 황진에게 막혔죠. 우키타 히데이에 임진완한테 참전했던 총사령관 토요토 미디어시 양자입니다. 우키타 히데이에 같은 경우는 한양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군에게 조선인들을 함부로 살상하지 마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우키타 히데이에 입장에서는 한양과 경기도가 자기 땅이니까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완한테 생각보다 일본군이 물론 동래성이나 부산성에서는 대학살이 있었고 우리 병사들이 많이 죽었죠. 또 임진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병들과 우리 조선의 병사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자비한 대규모 학살은 2차 진주성 전투 전까지는 생각보다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차 진주성 전투에서 6만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토요토 미디어시가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다시 쳐들어가라고 할 때는 야 조선정부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내 자존심 좀 세워주고 전쟁을 그만하자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 알았어? 너희가 이 말을 안 들은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야 호남 쳐들어가서 성 점령할 때마다 백성들, 민간인들 다 죽여. 학살해. 그래서 너희가 외교적으로 나와 휴전 협상을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죽일만큼 죽이면 너희가 놀래가지고 휴전하자라고 이야기하겠지. 내 요구를 받아들이겠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할 것 없이 싹 죽여. 죽였으면 얼마나 죽였는지 나에게 보고해. 그걸 제대로 보고하기 위해서 코를 다 잘라.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교토에는 13만 명의 조선인 코가 묻혀있는 원래는 코무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가 좀 흉축하니까 귀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유자란이 가장 더러운 전쟁이고 실제로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이 생각보다 조선인들에게 잘 대해준 측면도 있으니까 어? 노비나 이런 사람들 오히려 일본이 지배하는 게 더 나은 세상일 수도 있겠네 하고 일본을 따르는 순외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정유자란을 경험하면서 조선인들은 일본이라면 이를 빠득빠득 갈게 됩니다. 그게 정유자란인데. 그럼 이 정유자란이 10개월 만에 발발하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이순신이 있었으면 과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악랄한 전쟁을 또 시작할 수 있었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관계에 빠져서 멍청한 선조와 조정 대신들이 이순신을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인들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이순신을 사라지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하필 삼도수군 통제사로 가장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원균이 임명되었으니 이제부터 여러분들 원균의 삽질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뒷목 잡을 텐데요. 그 원균의 삽질과 이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정유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원균의 삽질 이야기 그리고 칠천량의 전 이야기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